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뭐 뭐? 두 번째 하하하 반복되는 부분에서 둘이서 이렇게 떼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합 넣었듯이? 네 기다려봐 잠깐만 아이디어가 많이 많이 떠오르네? 야 너 춤 잘 추지? 네 너 바로바로 안무가 그때 그때 나오더라? 이거 이거? 이것도 나왔고 방금 이것도 나오고 아 어 근데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랑 나랑 이거 뭐 입고 해야 될까? 블랙 수트? 약간 좀 웃음 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어어 둘이 옷을 똑같이 입으면 재밌을 것 같아 맨인 블랙 느낌으로다가 네 좋은데요 우주에서 웃음을 전파하러 왔다 웃음 히어로 그 프리스마일의 그 옷을 만드는 거야 오 좋은데요? 해보자 실제로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네네 기분 좋게 하 하 하 오 오 와 하 하 윗히히 하 하 하 오 오 와 하 하 윗히히히 오 뭐 어떻게든 쓰겠죠 뭐 그렇지? 네 맞아 귀여워 죽겠네 저런 남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 찬양이 원래 저렇게 녹음해요?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 그래요? 더 심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녹음은 다 됐고요 네 그 뒤에 그냥 약간 추임새처럼 우후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? 후 우후 뭐 여러 개 해볼까요? 네 백만 불짜리 미소이 끝나지만 우후 하하하하 너 비웃었냐? 비웃었어? 아니 이렇게 우후 우후 이렇게? 기분 나쁜듯이? 백만 불짜리 미소이 끝나지만 우후 우후 저거 자꾸 시켜놓고 웃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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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게 진짜 너 누나한테 한번 혼나볼래? 아니 생각보다 다 되게 귀엽게 나와서 소리가 누나가 원래 귀여운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 생각보다 되게 큐트하시네요 하하 진짜 저거 뭐 헤이 뭐 호 또또 시키고 되게 웃으려고 그러잖아 아니야 아니야 해보지 뭐 뭐 우리 또 프로듀서님께서 또 해보라면 하나 우후 후후 후후 예 나이리나이리나잇 오우 우후 백만 불짜리 미소이 끝나지마 예 어? 웃어줄까? 흔직대 날 부딪히쳐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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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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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호 호 호 호카 루키 루키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해? 재밌는데 누나는?